왜 더위를 먹을 뻔했어요? 지난주에 가족끼리 일본 여행을 갔는데요. 날도 더운데 아빠가 일본에서는 온천에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유황 온천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서 우리 가족 살 다 익을 뻔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내가 맥반드 달걀 한 줄 아나? 일본에 맞짝 익겠다 이거!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일부러 내서 간 건데 그리고 또 아이들 유황 온천이 어떤 건지 체험하고 싶고 체험해주고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진짜 섭섭하죠. 근데 유황 온천 20분 동안 앉아있으면 안 된 뒤 30분도 넘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제 20분 정도 이따가 나와야지만 이렇게 딱 맞는데 안 그러면 어지러워요. 유황에는 오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난 유황이 오리만 있는 거야. 그렇군요. 다른 지니어들도 부모님 때문에 믿은 분처럼 고생한 친구 있어요? 유빈. 제가요 저번에 붕어빵에서 우아하게 발레 점프를 했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침 방송 최고의 일본에 뽑힌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꾸 발레 점프 해보라고 해서 피곤해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주에 이제 최고 일본에서 배치기 하고 스피드 게임 할 때 울었던 게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재밌으니까 지나가다가 야 너 거기 붕어빵 배치기 한번 해봐 해서 또 깃거리에서 배치기 하고 재밌는 한 주를 보냈다. 그러니까요. 내가 점프를 했더니 선생님이 유빈아 그건 점프가 아니라 배치기야 배치기. 그럼 어떻게 점프를 했냐. 시작. 진짜 배치기인데? 배치기로 우리 프로그램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버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고. 네? 울고야 뭐 제가 시키는 거니까. 하나가 문욕해요. 하나가. 울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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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욕 멈췄어요? 울어버려. 유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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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공감 터크 시간. 자 김웅식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 주제는 어른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더 커서 뭘 해보고 싶은지. 그렇죠. 자 한 가지씩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먹어볼까요? 이거 예산은 짠데. 야 일산 라이크. 어른이 되면. 자 누구예요? 언제가. 아 이거 중국어 학교들아 생각하는 거냐.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일산 라이트클럽에 꼭 가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에 가면 유재석 아저씨를 만날 수 있거든요. 아 유재석 아저씨가 라이트클럽에 다녀요? 네. 저 봤어요. 저번에 엄마랑 가는데요. 길거리에 막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현관 앞에서 유재석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거기 갈래. 유재석 아저씨 거기 있어? 나 거기 갈래. 이랬는데 엄마가요. 안 돼. 애들은 거기 가는데 아니야. 이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알아요? 거기에 유재석 아저씨 말고 강호동 안정환 아저씨도 있어. 리온이 누나. 리온이 누나 아빠 지금 라이트클럽에 있어. 리온이 누나도 일산 사람? 리온아 니네 아빠 바쁘다 야. 아니 그게 저번에 엄청 웃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현관을 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현관에 가면 유재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명함을 주소하는데 현관에서 유재석을 찾으세요. 유재석 보러 이제 현관으로 가야 된다고. 유재석 아저씨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네. 제가 유재석 아저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재석 아저씨한테 개그를 배워서 연예대상을 타려고요. 유재석 아저씨한테 한 마디 하세요. 유재석 아저씨. 제가 어른이 되면 유재석 아저씨는 늙으니까 제가 재밌는 개그 많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유재석 아저씨 옛날 별명이 메뚜기라면서요. 저는 염소인데 제가 이 염소 댄스 보여줄까요? 메뚜기 춤이 아니라.